엘리게이터 우리 엘리게이터 가사가 딱히 이유가 없는데 이유가 없어? 끌릴 때 그게 제일 위험해? 딱히 이유는 없는데? 끌려 뭐! 뭐 일단! 일단 뭐가 들어가고부터 끝났어 뭐 일단? 뭐? 뭐 일단! 그 뒤에 가 점점 점점 빙굴게 해 일자니까! 빙굴게 해 일자니까! 빙굴게 해 빙굴게 해 빙굴게 해 뭐라는 거야? 빙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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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연이야 뭔가 그 영화의 어떤 한 장면이 떠오르고 그쵸? 그게 된다 적당히 좋아하는 게 그게 나 === 나는 확 그냥 어린인데! 그게 되냐고! 왜? 중간에 어떻게 끊어? 어떻게 끊어? 가야지, 근데. 델러시도 굉장히... 아, 델러시 가사도 붙어. 집 가자, 이제. 우리 아무 사이 아닌데 뭐지? 자꾸 거슬려? 왜? 우리 아무 사이 아닌데 뭐지? 자꾸 거슬려, 왜? 우리 형아 씨. 나랑 성별이 그런 줄 알았지? 아, 뭐야? 알아서 특별히 그런 줄 알았지? 혼자 착각할 뻔했네? 혼자 착각할 뻔했네? 김치꾼 먹었어, 김치꾼 마신 거야. 어, 착각할 뻔했네, 어. 나라도 특별히 그런 줄 알았는데 근데 얘가 다른 애한테 눈치를 준 거야. 혼자 착각할 뻔했네? 어, 그러게. 이 안무는 착각할 뻔했네? 혼자 착각할 뻔했네? 이 안무는 착각할 뻔한 나를? 이거는 그냥 이제 얼굴 잘 보이게. 얼굴 잘 보이게. 이거 내 얼굴을 보아라. 어, 엑... F**k